기포 소주가자님 별풍선 30개 룰렛 결과는 1분 오픈 노방종 시작 기포 소주가자님 별풍선 30개 룰렛 결과는 참 음도 없다 벙어리나 먹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와 한마디를 써주시면 매주 두 분께 피코 캐리어를 드립니다 형님 선처해 주십시오 일단 계정부터 접속해 봅시다 아니 왜 걸렸지? 진짜 나 어이가 없네 와 4번이 걸리네 히어라니 41개나 일단 아 잠깐만 이거 41개로 뽑으면 그러면 면제장 남았지 파쿠룩 가보자 일단 복음 좀 드릴게요 간다 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으아아아아아악 자 이제 운명의 순간 다하겠습니다. 다트란애 안뜨면요 노방종이고요. 저는 뜨면 바로 방종 알거에요. 아 진짜 잔 dû다 이거. 진짜 안뜨면 노방종인데 아… 뜰까 얘들아 모르겠다. 일단 빠꼽시 간다. 아무 생각 안 하고 가야 돼. 하트란에 안 뜬다. 하트란에 안 뜬다. 하트란에 안 뜬다. 하트란에 길이 없어. 하트란에 안 뜬다. 아 못 보겠다. 제발. 7일짜리만 떠도 끝난다. 라인 나왔다고? 어 잠시만 7일짜리잖아. 어? 7일짜리만 합성되지 않아요? 아쉽지만 넥슨이 저한테 퇴근하래요. 퇴근하겠습니다. 카트란에 뽑았으니까 노방종 알겠습니다. 아 노방종 없이 퇴근하겠습니다. 다들 고생들 하셨고요. 저는 두발벗고 편히 자겠습니다. 노방종 너무 하고 싶었는데 퇴근시켜주셔서 너무 아깝고요. 노방종 걸리는 날 한 번 퇴근시켜주세요. 아시겠습니까? 퇴근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. 퇴근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. 퇴근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. 퇴근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.